미국의 로셴즈입니다. 현재 시간 9월 8일 오후 3시 반경입니다. 여기는 말리포 송도해수욕장이 아니고 저머리 태평양 건너 로셴즈에서 산타모니카 해변가입니다. 오늘 9월 8일 낮에는 덥기는 하다 그러나 해변가에 오니까 쌀쌀한 바람이 붓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도 극히 뜨무입니다. 오늘 본 기자는 요 며칠 사이에 북한 문제, 우리 LA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팀들, 트럼프 대통령 팀들의 대북 전략들, 태도, 입장,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뉴스를 올린다고 바빴습니다. 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바닷가를 배경을 하여 중요한 이슈 몇가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만데이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잠시 후에 조국이 조국이라는 놈, 인맹이냐 낙마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하겠죠. 낙마 가능수도 있고, 인맹 가능수도 있습니다만, 밤사이, 하루밤사이, 몇시간 사이, 최후의 5분 전에 낙마가 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감을 잡고 있습니다. 배 기자의 특유한 감, 분석, 적중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시한번 반복한다면, 이미 인맹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밤사이, 밤사이, 어디선가 국가정보원입니까? 아니면 어디선가 안된다 안된다. 조국이 임명했다가는 큰일난다. 그러한 코치 영이엘이 연락이 들어와서 낙마시키지 않나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한 비핵화 문제입니다. 이놈의 비핵화 다단계 처리하겠다고 한지가 벌써 2년째가 됐습니다. 서울, 코리아와 약 40년간 줄다리 대화를 했던 그 수법, 사기수법, 기망수법, 함정을 타고 뒷동수 치는 그 수법이 우리 미국에도 적용이 됐다. 본 기자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죠. 미국과의 대화도 결국 남북한처럼 사기, 기망행위를 할 것이다. 대화의 협상 전례 전술이 있죠. 북한은. 그렇게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측했던 것이 들여맞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최선희 여자라는 여는 입에서 점점 대화의 길이 머릿속에 가고 있다. 폼페오 때문에 폼페오가 하도 금방지게 대북 앞감들을 가지고 대시하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놈들은 항상 항상 북한에 만족한 똥개처럼 행동을 해야만이 그들은 손을 잡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남북한대화처럼 파토를 떴습니다. 자 앞으로 그 시간에 이제 결정단계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차 3차 5차 6차 회담이 필요하지 않고 북한 노스콜의 김정은이. 비핵화 언제 할 거냐. 비핵화 하는데도 앞서 10년이 걸릴 겁니다. 본 기자가 몇 번 기사를 올렸죠. 북한은 4대 군사노소를 통해서 1960년 말입니다. 전군의 간부와 전 국토 요새와 등등 그런 캐치프레지를 걸고 땅굴을 파기 시작했고 전 국토가 땅굴이 되어있습니다. 핵기지, 핵발사도 산속에서 산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발사가 될 것입니다. 이라는 점에서 볼 때 미국이 검증한다는 것, IAE를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 밖에 없다. 전쟁 뿐이다.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앞으로 2차 3차 회담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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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없다. 끝에 왔다. 막판이다. 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도 깨지고 연기되고 비핵과 원자탄, ICBM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독자여러분들 남북한 문제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전쟁 와중에서 적화되지 않나 땅굴에서 북한 특수부대들이 올라와서 점령하지 않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적화가 된다.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 아닌 비극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북한 노스코리아 오늘 밤이라도 트럼프 대통령 우리 체제를 인정했느냐? 우리 경기에 원조해 주겠느냐? 그렇다면 만나자. 만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면 좋은데 또다시 시비를 걸고 터집을 잡고 시간을 연장한다면 이것은 안된다. 전쟁 밖에 없다. 이제 우리 미국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서는 안된다. 원자탄입니다. 북한에는 전폭기가 수십대 공격하면 좋으나 그러나 그보다도 원자탄 밖에 없다. 북한 인민들 국민들이 희생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죽은 목숨이니까 원자탄을 통해서 북한이 거듭 태어나는 북한 노스코리아가 되기를 우리는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산타모니가 해변가 파도가 파도가 저렇게 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내겠습니다. 조국 인명이냐 탈락이냐 낭마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전쟁 선포하느냐 안하느냐 이제 그 결과를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네, 송심원 배우정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